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모르신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암을 치료하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저는 일반외과 전공을 했고 통합의학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의학이 어떻게 보면 암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암치료에다가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치료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진료를 오셔가지고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실제로 작가님 영상 보시고 정말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다.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암에 걸리면 저도 생각으로 딱 암에 걸리면 두렵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환자분들은 얼마나 큰가요? 암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말이 그래요. 번개를 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통수를 번개로 맞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암 그러면 죽음을 같이 현상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데 충격 안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것은 그래요. 충격이 있어야 나중에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뭔가가 충격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이 나와서 내가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충격이 오면 내가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방어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충격이 적으면 방어력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논문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 암이라는 것은 충격이니까 충격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하면 오히려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다. 그러니까 충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고 안 보여서 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암흑 속을 볼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쪽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뭔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어쩌면 내 목숨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이런 게 두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려면 일단 암이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암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신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한 본질. 암이 정말로 괴물인가.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암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암은 안 죽고 계속 크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무슨 막 아주 나를 괴롭히는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하는 거예요. 단지 크면서 옆에 있는 것을 누르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면 치료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성량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정상세포보다 훨씬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능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하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죠. 일단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원래 알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는 아닌데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모르면 정말 어려운 게 노암입니다. 암을 잘 아시는 암 전문의로서 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거 맞죠? 그럼요.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어떤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완화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조기진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 우리 몸에서 영양이라든지 우리 암에 대한 구조도 많이 밝혀졌지만 암을 극복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 대한 거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은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성질환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 당뇨고혈압처럼 그냥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게 암이죠. 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항암치료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는 것하고는 약간 잘 먹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은 잘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잘 버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에서 우리가 먹으면 이걸 생각해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암 세포도 잘 먹을 수 있죠. 암 세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먹는 것은 나는 잘 먹고 암 세포는 굶기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이게 잘 먹는다는 개념을 그냥 내가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암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억제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내가 내 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장황한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인데 첫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종류를 육류 단백질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하루에 딱 필요한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날 다 못 쓰면 다 간이나 콩팡스 통해서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잘 먹는다는 개념은 조금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고기 쪽은 줄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 지방은 우리가 암세보들은 지방을 이용한 에너지를 잘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 쪽을 늘리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무조건 우리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오메가3 이런 계통으로 지방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잘 먹는 것은 딱 적당량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제 그 고기 단백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먹으면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단백질을 하루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양이 자기의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대강이 맞아요. 그러니까 70kg이면 70g? 70g. 그 다음에 60kg이면 60g. 그런데 70g, 70kg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에요. 그런데 60g 정도면 나한테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1인분 먹으면 몇 그램이에요? 150g? 150g, 200g 그러면 완전 오버가 된 거예요. 그 한 끼만 먹으면 하루치 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양은 그리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2인분, 3인분 먹으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면적도, 힘도 세주고 잘 싸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나 간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우리 몸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근육부터 기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잘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단백질 섭취 루트가 고기뿐만 아니라 콩도 있고 두부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먹는 게 가장 몸에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류가 별로 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육류가 나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육류라는 게 대부분 다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이 되다 보면 소나 돼지 닭 이런 건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방목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들판에 놔두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조그만히 거기에다가 가둬가지고서 정말 따닥따닥 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생제 쓰죠. 그다음에 빨리 키워야잖아요. 그러한다면 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호르몬 들어가죠. 그리고 육류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철분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철분을 줄여야 되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개는 육류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했을 때는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특히 콩 콩이 있잖아요. 콩은 단위 양으로 따지면 육류보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동물에만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달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동물성 단백질들이 같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단백질은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원장님 말씀처럼 고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먹지 말라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식물은 보통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고기를 맛있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선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선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육류보다는 양식을 하는 게 몇 가지 빼놓고는 자연산이 많잖아요. 자연산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꼭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겠다 한다면 생선을 권하죠. 그런데 생선을 권하는데도 약간 기준은 있어요. 너무 수명이 이긴 생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금속이 많아요.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수운이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이긴 생선들은 수운이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우리 몸에 수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운으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명이 이긴 생선 연어, 참치 그 다음에 아주 큰 갈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어도 심해에서 있는 큰 문어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권장하는 생선은 30cm 이하의 생선 대부분 30cm 이하의 생선은 양식이 안 해요. 안 하면 최선성이 잘 안 나와.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도 있잖아요. 오메가3 우리 제품 나와 있는 것 좋은 거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용어가 들어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30cm 이하의 생선이 좋아요. 암에 걸려서 암을 내가 이겨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이것만 하면 암이 사라지는데 이런 거 많잖아요.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실제 진료하셨고 이미 돌보는 상황 속에서 암치료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있나요? 암은요. 한 방에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도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원인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 유전자의 변이가 와가지고 이 변이 된 유전자가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죽지 못하고 계속 클 수 있는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암을 하나를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20개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그렇죠. 또 우리 암을 잡는 게 우리 면역 세포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면역도 우리가 워낙 다양해요. 면역이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그러면 높이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면역은 아주 복약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면역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암이 성장하고 있는 주변 환경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반개하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한 방을 하는 소총을 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암을 잡을 때는 산탄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치료법을 하면서 이 환자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때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침술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떤 자연치유 개념은 뭐랄까 우리가 장비로 따지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홈이나 그다음에 삽이나 이런 게 자연치유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좀 와일드해야죠. 확 집어내지만 섬세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자연치유는 섬세하고 꾸준하지만 크게 한 방 이게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 현대의학 현대의학 자연치유 자연치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통화 과학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절대 소총 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산탄총 쏴야 된다는 게 요즘에 대학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단일 항암제로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컴비네이션 앞으로 모든 치료들 암치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암을 낳을 거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대원병원 대학병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통합해가지고 치료에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통합의료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가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장점을 취해서 환자들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촬영한 것 중에 소파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자연치유하고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구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자연치유하는 우리는 통합의학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치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현대의학을 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현대의학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치료해왔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많이 연구돼서 된 방법이지만 아직 대학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다 모두 모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에 항암방사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수술에 항암방사선만 해소할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병행해서 해초한다 그 말이다. 그런데 또 현대의학쟁이 너무 무시하고 자연치유 원한다. 그래서 아까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자연치유는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은 빨리빨리 커 나가요. 그러면 이게 긁어내는 걸 가지고 중과 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같이 통합의학은 절대 자연치유가 아니고 또 현대의학도 아닙니다. 합체진 그래서 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합적인 치료가 돼. 그래서 통합의학이 가장 암치료 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통합의학은 암치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께서는 암수술 방사선 치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먹는 걸로만 해라. 아니면 자연스로 들어가서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로 하는 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커가지고 빨리 재발되고 전이돼가지고 더 안 좋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수술은 큰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효율로 따지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를 빼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로 하는 것보다 나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암 방사근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은 오랫동안은 골수가 억제돼요. 골수가 억제되니까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을 같이 받쳐주면 그 다음에 항암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성이 올 수 있는 유전자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을 해준다면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 자연치여하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통화과학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직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통합의학이라는 생각은 없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이것만 A북보로 보는 거죠.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경우에 제일 많이 봐요. 저희는 자연치유를 갖다가 하지 마라 아니죠. 자연치유가 아주 중요해요. 자연치유는 두 가지예요. 면역과 그다음에 환경개선이에요. 몸에 그런데 암의 현대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서 포크로니에 집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작가님 작가님 책에서 암치료 보릿고기가 답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굶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릿고기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추수를 해서 쌀이 있으니까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해를 넘기고 봄에 될 때쯤 되면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보리 그래서 보릿고기라는 말하는데 단순히 보리만 먹는다 해서 보릿고기가 아니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먹는 게 우리 보리를 따져봐요. 보릿고기는 우리가 쌀밥은 탄수화물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릿고기는 보리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암환자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릿고기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나 돼지 닭 이런 것을 사육한다거나 그다음에 생선을 광어 같은 양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우리가 풀을 뜯어먹으면 사실 이 풀 속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은 사실은 우리 암환자들한테 필요한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목을 했는데 지금은 방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잖아요. 소식. 그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그때는 전부 어때요? 우리가 지금에 말하면 생수죠. 생수.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 자연의 샘물을 먹었어요. 우리 펌프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여기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은 사실 미네랄이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또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조절해야 거 나와요. 미네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고개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게 암환자자들 딱 맞는 식단이고 생활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처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밤늦도록 일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풍족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만큼 면역이 떨어질 일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딱 이게 우리 암치료를 그때 생활했던 패턴에 맞춰간다. 그게 암치료를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기 그 시대의 환경과 삶의 방식 음식 습관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암치료 하는데 딱 맞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암에 걸리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어때? 인사주식도 인사주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게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설탕 많죠. 그러니까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다음에 육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때요? 바쁘잖아요. 바쁘고 뭔가가 쫓기듯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냐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발전하는 것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산업화가 되면서 매연이라든지 우리가 플러스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주변에 함을 일으키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암흑 갈수록 늘어날 수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쌀밥과 보리밥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신 분들이 나도 지금 쌀밥 먹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보리밥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바꿀 수 있으면. 사실 쌀밥은 우리가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요.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알죠. 그래서 주로 현미 현미를 많이 아는데 사실 현미가 좀 거친 게 많아요. 맞아요. 맡겨가려고요. 근데 생각보다 보리밥은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리밥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쌀밥 먹기 어렵잖아요. 맨날 보리밥 먹으니까 보리에 질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새롭게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 분들한테는 보리밥 현미가 거칠 면 보리밥이 저는 좋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한다면 잡곡밥 잡곡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우리 암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봐요. 일단은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암환자가 좀 있다 하면 쌀밥을 보리밥으로만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되죠. 그 속에 보리밥 속에 보리 속에 들어있는데 미네랄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암환자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중금속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중금속은 사실은 몇 가지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중금속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수원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브라늄 니켈 바륨 이런 것들 우리가 모바일검사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중금속은 수원이에요. 수원 자체는 이게 바람 물질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은 암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수원은 면역을 도대체예요. 왜냐하면 수원이 갑상선에 작용을 잘해요. 갑상선에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서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중간에 수원이 들어가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많아도 비활성형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을 못해요. 갑상선 기능이 뭐냐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보내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만들도록 세포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원이 들어가서 그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호가 안 와. 그러면 한 50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사실은 이런 갑상선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호 안 받아요. 우리 정상세포는 받아요. 특히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갑상선이 신호가 잘 안 와. 에너지 만드는 신호가 안 와. 갑상선의 면역세포들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암세포 공격을 잘 못 하죠. 그래서 수온은 우리 면역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갑상선 기능을 억제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간에서 글루타지온에 글루타지온이 항산화 되거든요. 해독작용을 이 기능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온이 있으면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은 다 빼야 돼요. 알루미늄은 사실 알루미늄은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발암물질이면서 치매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금속들은 다 발암물질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다 빼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온을 필히 그래서 모발검사를 하면 나와요. 모발검사라면 모발검사 상에 수온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걸 다 적게 놔도 이것부터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해도 면역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수온을 먹나? 먹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왜 내 몸에 수온이 쌓이죠? 그렇죠.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수온은 예전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써요. 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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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방부제로 치멜로사리라는 걸 썼어요. 이게 수온이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예방주사 맞았던 분들은 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빨 아맑아 옛날에 충치에 있어가지고 이빨 까맣게 때웠잖아요. 이게 수온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면역이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암활감이 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빼야 돼요. 요즘에는 치과에서 암활감을 안 쓰거든요. 내진이라는 걸 쓰는데 가서 이거 뽑아내고 내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뽑고 나면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미 축적되어 있는 수온은 특별하게 빼주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활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회 속에 이렇게 오래된 생선들이 수온을 상당히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있긴 생선 이런 생선들의 수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생선류를 드실 때 30cm 이하 생선을 먹으라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오래 안 살았으니까 수온이 축적이 좀 되었죠. 그래서 수온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방주사 그 다음에 암활감 그 다음에 생선류에서 섭취하는 부분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부지 불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아까쟁키라고 했었죠. 그것도 수온이에요. 옛날에는 써요. 빨간 그거 수온이에요. 이름이 수온이 아닐 뿐인지 이게 사실은 성분에 수온이 있는 거군요. 이게 내가 관심을 갖고 모발검사를 하면 수온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모발검사를 해서 수온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킬레이션이라는 것을 주사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암환자들한테 킬레이션 주사제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킬레이션이 강력한 수온을 빼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혈액을 쏟아져 나오면 이게 병현현상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면역도 떨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은 면역이 항상 유지가 돼야 하나요. 그런데 떨어져서 주사제는 잘 안 쓰고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메탈로지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식품들을 쓰는 이런 걸 쓰면 대부분은 수온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주사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걸로 배출이 가능하다 빼는 가능하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암환자분들에게 권장하는 운동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암환자 중에 우리 암환자들이 해야 될 운동은 기본이 있어요. 우리 암환자들이 암에 딱 걸렸죠.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막 사람으로 일만 하고 힘든 사람 몸으로 암증인 사람들은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암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운동해야죠. 운동을 죽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개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보다 훨씬 과격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근력운동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막 땀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 걸 정도의 이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과격한 운동 그런데 암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절대 그게 나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 5회 정도 그러니까 5일 5일 정도 하는데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산소 운동 근력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산소가 그리고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드잖아요. 만드는데 암세포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살기가 좀 더 어려워요. 무산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운동도 산소가 많은 운동을 해줘야 암세포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성장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을 구분을 잘 못해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한다는 이런 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를 쓰는 게 무산소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운동을 하는데 헐떡거리거나 그다음에 다리가 뻐근해지거나 그러면 신호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산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까지 그게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거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하면 경보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우리가 실내에 산다면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 정도 운동 가지고서 숨 헐떡거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산에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경사가 심하지 않는 거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한 게 어디 가냐면 숨 헐떡거리기 전까지 그다음에 통증이 나오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지고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벗어나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루에 운동하는 게 좋은데 50분은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15분에서 10분은 무산소 운동 그러면 왜 암 환자가 무산소 운동은 안 좋은데 무산소 운동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받고 이러고 나면 근육이 다 빠져요. 이거는 안 움직이고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근육이 다시 내 평소 때 근육처럼 돌아오려면 무산소 운동 우리가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가슴이 나오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떤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헬스 해야지. 헬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근육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육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 환자분들 이해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먹어요. 나도 먹고 암세포도 먹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적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음식이 양이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량은 하루에 필요한 양 딱 일정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때요.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먹는 걸 줄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하고 양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풀어왔어요. 일단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근육이 제일 많이 먹어요. 네네. 그 다음에 뇌. 뇌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많이 가져가요. 암이 가져가요. 암이 가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근육이 적어져 버렸다. 그러면 뇌는 항상 가져가는 양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근육이 적어졌다. 그러면 근육이 못 가져간 만큼 누가 가져가겠어요. 암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가져가는 속도로 따지면 먹는 에너지를 넣어줬어요. 음식을 넣어줬어요. 속도로 따지면 뭐가 제일 빨라요. 암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암이 제일 빨라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찍는 게 패시티를 그 원리에서 찍는 거 같아요. 패시티.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를 붙여서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암세포가 뺏들어가요. 그래서 동위원소가 붙어있는 촬영을 하면 이 동위원소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거 이 자리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근육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근육하고 뇌하고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우리 암출한테 아이디어 갖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먹으면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 버리니까 속도를 천천히 먹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근육이 제일 많이 근육이 많이 가야 할 거면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육을 길려야 돼.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 이제 50분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무산소 운동을 해서 1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뭘 하라고 딱 찜어진 걸 좋아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50분 동안 뭘 하세요. 10분 동안 근력운동은 어떤 걸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 그런데 근력운동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너무 높은 산은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낮은 산 그러면 낮은 산이지만 산은 산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후무늬하게 활득거리고 일때는 근력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평지 쭉 걸으면 그때는 유산소 운동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내가 사는 것이 평지 밖에 없다. 그럼 한 50분 동안 평지 걷고 나머지는 우리가 백미 달리기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역기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데 암 환자들이 역기하기는 힘들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죠. 암을 진단받은 후에 3주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가요? 3주라고 딱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암을 진단받고 나서 이게 다음에 수술이든지 항암이든지 방사선 이런 부분들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가 상당히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내 몸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데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암은 다음 치료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암은 크고 있는 거예요. 나만 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면역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을 건가 이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그동안의 암은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아주 응급암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해야 될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골든타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음 치료까지 시간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할 것은 암에 대해서 공부할 거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일 거 그 다음에 빨리 최종적인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서 진단받고 수술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면 3개월 이거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가능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외국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조직검사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빠른 치료를 요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응급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느긋하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암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생기는 병이지만 이게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아주 깊죠? 크죠.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암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장기에 있는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 혹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국소에 있는 병이지만 전신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만 하면 암이 아닌 사람한테 제가 여기에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단 받는 순간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한 체중이 7,8kg 빠져버려요.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 환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딱 겨누요. 이게 저의 검사가 잘못돼서 암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암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소리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체중이 쭉 빠져버렸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 안 돼서 다시 체중 다 회복해요. 그럼 이 사람이 7,8kg 체중이 빠졌을 때는 암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암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은 과거력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6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러면은 절반 넘은 사람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떨어져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그때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면역이 힘이 약해지니까 암세포는 빨리 커버려요. 그래서 심리적이고 그 다음 진단을 받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받고 나도 해서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암에 걸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다뤄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충격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충격을 극복하는 거 암을 갖다가 충격이 없이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무지하게 강한 건데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 닥쳤다 했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들어가면 치료율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암이랑 진단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그래 당신은 암인데 그냥 치료만 해보자. 이리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됐을 때 그런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 환자가 암에 대해서 이런 충격은 받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것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암치료한테 접근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통합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신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시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심신유도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치료 같은 거 미술치료 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쫙 그림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심리 파악을 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건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극복했는가 안했는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미술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가 요가도 이제 상당히 심신욕구 중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태극권이라든지 곡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운동도 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 암치료가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일을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도심상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도심상이란 건 어떤 건가요? 유도심상은 사실 미국에서는 암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심신요법이에요. 이거는 유도심상은 미국의 큰 대학병원에서 또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이거든요. 우리가 칼사위사이먼튼이라는 종양방사선과 의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암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암은 동그란 모양 아닌가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약간 세포를 덮고 있는 이런 모양 아닌가요? 그런데 암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을 할 때 암세포라고 하면 암세포를 어떻게 상상을 해요?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을 괴물 그런 무서운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암세포가 형상이 두부 모양이 돼 있다. 두부 아니면 조그만 인형 모양이 돼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암의 세포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안 두렵죠. 네. 유도심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주 공격할 수 있게 좋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암에 대한 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 겁나잖아요.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이 환자가 수술을 내가 수술을 받는데 내 수술 시야가 의사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또 상처를 피가 잘 안 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수술을 하는데 내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맺겨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내 몸을 맺겨놓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불안감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유도심상에서 우리 의사가 나를 정말 시야를 잘 봐가지고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잘 그런 부분들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미지죠. 이미지를 만들어 연상을 하면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도 가이드디 가이드디 이메이저리 세라피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정말 화려하고 나한테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게 넘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만 넘겼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한테 어떤 정말 비전이 있는 부분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 내가 이것을 빨리 넘어야 했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도심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네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근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내가 암이 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은 내 자율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건 무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둘로 나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나 하나는 무의식의 나 그러면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혹이잖아요. 그런데 의식에서는 진단하고 해가지고 내가 암이 있다는 거 알았어. 하지만 내 무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서 면역도 그래요. 면역도 면역에 이게 암이 있는 데에 대한 공격보다는 장 안에 어떤 우리가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내 의식에서는 암이 중요하는데 내 무의식에서는 식중독 잡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무의식이 무의식은 근데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공격력은 좋아요. 우리의 의식은 알지만 아무리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항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의식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심상에서는 무의식의 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나하고 의식의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무의식의 나가 암을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의식의 나가 유도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의 나가 계속 반복을 해서 함으로써 반복을 해서 무의식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유도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암에 걸리면 복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두려울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암이 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아니야. 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암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의식이 의식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지 학습이 된다든지 하면서 그래 나 나을 수 있어 라고 무의식마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이라면 자기 자신을 심리적인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이렇게 표준화된 대본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으로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에서 독이 되는 사고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이 되는 것은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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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암까지 걸렸어 나는 암을 못 여길 거야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정말 나빠져요 비관적인 사람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겁이 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디나이라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자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디나이 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이 내가 암에 대해서 너무 이게 예민한 사람 그래가지고 수치 하나 일만 틀려도 왜 이리 틀렸어 저녁에 잠 못 자 왜 나빠졌어 그랬을까 뭐가 나빠졌을까 이런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 해가지고 치료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 크게 봐야 되는 거라 크게 봐야 돼 그다음에 하나의 수치 하나하나의 희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성격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암치라는 데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상담하러 오는 환자들한테 딱 들어올 때에 뭘 보냐면 자료를 이렇게 딱 들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가방 이렇게 들고 오는데 서류 가방처럼 들고 온 사람들 딱 앉았는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딱 내놓은 사람들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거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자료가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 겁나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좋은 거나 추세가 중요하지 너무 수치 하나하나 너무 너무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 자체가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절대 그런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은요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좀 대담하셔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요즘에 치료가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심리적으로 조선을 안 돼요 디나이 부정 내지 부인을 하는 건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 유도심상 할 때는 나는 암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암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암이 저 사람이 저 의사가 난 오진을 했어 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지나야 이거는 뭐냐면 치료 의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암 환자가 아니다 암 환자라는 게 인식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군요 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좀 생각했을 때 치유에 대한 최상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상의 이미지는 아까 유도심상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미지는 일단은 뭐냐면 짧게는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이 나와서 아무 부작용도 없고 후회종도 없이 너무 이렇게 가뿐한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항암을 항암을 했다 항암을 하는데 내가 항암하면 전신통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손발 저린 거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항암을 잘 맞출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크게 보자면 내가 암을 극복을 해가지고 한 5년 내에 10년 후에 내 주체의가 완치했습니다 이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상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치료의지를 끄집어내주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도심상이라는 거는 치료의지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고 내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치유의 효과에 개선을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치료의 하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도 있지만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마인드셋은 이제 이 유도심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최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내가 암세포가 발견되고 하면 이제 수술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이게 이제 할 때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 낳았는데 아차 이거 수술 잘못됐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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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최선의 수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대로 된 나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그 짧은 동안에 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암은 계속 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고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면역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 면역을 그대로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회복할 때라든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준비하도록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거하고 그때까지 면역을 높이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면역을 높이는 거는 음식 습관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려면 일단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면역을 빨리 혈액검사하면 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한 거에 어떤 면역이 취약한가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무턱턱으로 면역을 높인다 해가지고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먹고 약 먹고 그런데 내가 먹었던 게 내 건 면역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못 해준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막 면역세포라든지 이게 반응 근데 면역세포 몽땅 높이는 거 하면 무슨 수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취약한 거 면역세포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 했다 그럼 힘으로 강화시켜주는 거 근데 암세포를 못 찾는다 면역세포가 그럼 찾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면역은 세분화해가지고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수술하기 전에 파악을 해둬야 수술 끝나고 나면 면역이 더 떨어진다 떨어질 때 적용을 해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떨어져서 무슨 면역을 높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수술하기 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 그렇죠 많이 하고 공부 암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놓고 방사선 치료가 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어때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방사선이에요 네 방사선이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주변에 정상 세포에 손상을 안 주면서 암 세포만 다 공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방사선 양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때린다 그럼 방사선이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데 정상 세포 때려주면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려면 정확한 사이즈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한 20번 때려야 되는데 좋아서 10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10번밖에 필요 없는데 20번 한다 그것도 안 좋은 거 부족해도 안 좋고 과해도 안 좋고 가장 적정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을 수 있는 장기가 있고 적을 수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장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얼마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중요하고 방사선 후유증들은 되게 오래가거든요 오래가서 그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암과 장애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내가 대장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암과 장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린 원인을 한번 보고 계세요 원인에서 원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이제 면역이 우리 암세포는 하루에 한 3천개에서 4천개 생긴다고 전에 우리가 강의시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매일 생겨요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암세포가 커 나가는 과정에 이거를 없애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이 튼튼할수록 암세포가 커질 못해요 그런 도중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골수에서 면역 세포들을 만들지만 이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장애예요 장애 장애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 면역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봐요 우리 맨날 설사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설사하면 장애에서 세균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어디에 다가 있겠어요 장으로 다 모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암세포는 후방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이 어떻게 보면 나라로 따지면 전방이에요 전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군인들이고 경찰들이 어디로 다 가요 전방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암은 후방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암은 뭘로 잡아요 잡을 게 없죠 없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나야 병력이 후방에 내려와서 암을 잡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장이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과거력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을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대부분 다 보면 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장이 안 좋은 걸 어디까지가 장이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그럼 우리가 배가 아프다 자주 아프다 설사 자주 한다 변비 있다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장이 많이 나쁜 게 심해진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 우리가 트림을 자주 한다 그다음에 먹고 나면 소화가 빨리 안 된다 예전에는 소화가 빨리 됐는데 안 된다 뭐 30분이 돼야 소화가 1시간이 돼도 안 된다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으려는데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파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게 잘 나온다 광고도 잘 나온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냄새가 잘 난다 안 좋은 거예요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니 배가 꺼지질 안 하고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이게 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 그 정도야 아마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면역하고 관계에서 장 문제는 그것부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쁜 미생들이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서 뭔가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미들이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그쪽으로 집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줘요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걸러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장에서 우리 몸에 심지어는 우리 신경 호르몬들도 장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물질도 장에서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몸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역을 높이거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다 장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못 만들어요 전쟁태가 돼 버리고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항상 암에 걸리면 저는 장부터 치료하겠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기준에 따르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뭘 바꿔야지 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강조가 되고 있어요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미생물을 가지고 암 진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앞으로 추세가 그리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 균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하잖아요 유산균을 먹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평소 때 내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먹는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먹고 또 특히 뭐냐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육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유산균 제재를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낫다 그러면 암에 걸리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암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몸에 필요한 걸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예 바깥에서 내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요즘에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요즘에 많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광고 같은 거 보면 전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예 바깥에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내 몸에 암을 억지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유산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 개념을 합니다 보통 유산균을 먹잖아요 먹어서 잘 전달이 끝까지 안 되니까 포스트가 나오는 건가요? 포스트는 그런 개념도 있겠고 그다음에 원래 장이 안 좋은데 내 몸에 나쁜 균들이 꽉 차 있는데 좋은 걸 아무리 넣어 줘봤자 내가 원하는 물질들은 못 만들어요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 주는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암 치료는 퍼즐 맞추기 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퍼즐 맞추기에요? 퍼즐, 퍼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흐트러나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냥 처음에 퍼즐 판이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지만 흐트러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만들어줬어요 판은 그려줬어 그런데 이거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이렇게 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 내 거 암 세포는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질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암이 있는데 왜 내 면역 세포들은 공격을 못 했을까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걸 맞춰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기게 하는 데는 그냥 아무 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전자 신호가 와야 돼요 신호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됐는가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퍼즐 그 다음에 왜 이런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를 만들었느냐 내 몸 안에 도대체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 원인을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 이런 부분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고 나면 치료의 개념이 되고 딱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돼서 암의 내 거 암은 이거 치료는 이거 이런 게 맞아진다 근데 이걸 일반 환자분들이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근데 그 공부를 다 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까울 경우가 많았고 우리 환자들과 상담하면 와서 말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꿔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의 운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환자들은 잘 치료를 임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있는 편파적인 정보를 잘못 얻으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요 암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암은 이제 개념이 바뀌었고 벌써 치료율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몇 십 년 전에는 암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한 40 몇 프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통계보다 73%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깊게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치료법들은 야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좋아지겠다 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을 한 번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불치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거의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나하고 평소 동반돼서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동반돼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성질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어때요? 치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암도 그런 관리하는 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다 불치병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암은 한 가지 특징이에요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열심히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암이라는 게 증상이 이제 암 덩어리가 커져 가지고 나빠지면 나오겠지만 관회된 상태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수술하고 항암 받아서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언제 재발이 될지 전이가 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러면 환자들이 아 나는 다 나온 모양이다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방심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일정한 패턴 내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5년에서 10년간 가지고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암에서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지암지기이면 백암백승이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말을 써놨는데 암도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암에 이길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사실은 보면 우리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내 몸이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내가 스스로의 치료보다는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자 자기는 아무것도 존재도 없는 거예요 아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알고도 실체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이 그걸 참 많이 봐요 검사를 참 환자들이 하러 와요 와 가지고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부터 해 가지고 우리 몸안의 상태라는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러이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치료 안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뭐 한 1,2년 후에 와 가지고 제발 전이 됐으면 온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소홀은 그때 내 말 좀 듣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그래 갖고 온 사람한테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느냐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럴 때는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전념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끝으로 이제 성장기 구독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 우리 환자분들은 요즘에 요즘에 날씨 엄청 덥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 면역이 많이 떨어지 시기에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걸렸지만 또 치료하는 과정에 제발 전이도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겁을 내고 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셔서 어느 때든지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치료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식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